아 오케이 미치! 3몰 더 가고! 그리고 이 쇼와 함께 시작할게요. 예쁘다. 아 예쁘다. 아 이 친구 예쁘네. 아 이 벌레 앉아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는 건가? 되게 뭔가 차분해진달까? 아 여기 다 있네! 아니 이거 말고 이렇게 왕보한 게 언니한테 있구만. 아니 근데 안녕! 명지! 명지! 안녕하세요. 이거 해야지.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. 너분저야. 왜 얘 말하네? 명지! 끈지! 애미나! 저희 꽃꽂이 하러 가요! 저희 꽃꽂이 하러 왔어요. 꽃꽂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. 저는 한 번쯤은 해보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채령이 따라왔습니다. 저기 봐 저기 저기. 채령이 오늘 떡호 입었네. 네. 떡볶이 어디 갔어? 반대쪽. 여기 있어요. 저희가 오늘 온 꽃집입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. 와! 원 디 클래스 됐쥬? 채령씨? 야 너 근데 꽃집 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. 어 왜요? 너무 예쁘네? 안녕하세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어 잠시만요. 꽃부터 좀 구경하자. 벌써 내 눈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? 체중이가 진짜 꼬꼬지에 엄청 재밌겠다고 기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 귀요미네 그리고 나 앞치마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흰 셔츠를 입고 왔어야 했는데 나 골라줘 나 흰 셔칼래 내꺼 아니야? 나 골라준거죠 아니요? You can take the laughovers. That's what I'll pick for you 이거 귀엽다 좋았어. 흔뜩하게 민트로 가겠어 나는 거울에 좀 대볼게 이거 근데 내가 앞치마를 어떻게 매는지를 모르겠다 이게 크로스로 이대로 네 맞아요 맞아요 으잇 아 여기다 팔 놓은 거? 우와 아 뭐야 민트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되게 뭔가 차분해진다 할까? 하하하 짜잔 하하하 퇴근하 academic 회색 ho 길었습니다 가비부터 약간 뭔가 느낌 하하하 이건 예진님꺼고 아 정말요? 하하하 전 이거 그대로 드러 오는 걸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하하 에이 어우 가운데 이렇게 꿔주냐? 어색해 아 되게 잘 들어간다 하하 되게 딱딱할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넣어야 될지 파츠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재밌겠다 재밌어요? 우와 바구니 혼자 이러고 있어도 될 거 같은데 우리 여성 그냥 냅다가 연필로 이렇게 퍽퍽 그니까 계속 이러고 멍때리고 이러고 있어도 될 거 같은데 꽃을꽂 주시는 거 같아요 아 색깔 너무 예뻐 이거는 튤립 중에서도 위에가 약간 자글자글하게 비타미아에서 왔어요 데이토낫 튤립이에요 데이토낫 피치 스프레이 장애와 너무 예쁘다 피치 스프레이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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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힐링이에요 정말요? 그래도 오아시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손이 오아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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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노랑 조황한 느낌이 드니까 살짝 긴 꽃 채워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리시안 셨인데 아 이 친구 이쁘네 이거 프릴 같아 프릴 카드 문제지 예쁘다 꽃 취향이 진짜 확실한데 리시안 셨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하얘 보이지? 너 그다? 그래? 화장실 입어서 그런가 봐 쿨턴 그래서 오늘 얘랑 되게 잘 어울리네 저 여러분 쿨턴인데 자꾸 웜턴이나 컨셉 자체가 정원에서 그냥 이렇게 한아름 한아름 파다 네 그런 느낌? 왜 이렇게 꽃꽂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거 보고 하면은 나중에 나도 나이 멋지게 먹어서 저런 데 끼고 싶다 약간 미래가 보여 흰 셔츠에 딱 남색 앞치매 입고 머리 입고 시계에 예쁜 거 하고 시계에 예쁜 거 하고 로망이 확실하네 네 최유는 이미 네 뮤직비디오에서 정확하게 입을 수 있는 거 네 네 그냥 청바지에 대충 입고 나는 그런 느낌이지만 너무 예뻐 이제 알까? 너랑 잘 어울려 근데 너랑 진짜 잘 어울려 진짜 꽃을 많이 봤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세히 막 들여다보면 못 있던 거 같아요 아세요? 네 맞아요 심지어 같은 방 써서 방에 냈다 두 개 있겠네 같은 방 써서 기다려 내가 오래 물 줘가지고 오래오래 아침에 나 물 마시고 방커비한테 양보해주면 되지 누가 오래가는지 볼래? 나 자유기밖에 안 키워 네 슬슬 시작해볼까요? 좋네 네 시작 오 엄청 커 이번 생에 꽃꽂이는 처음이야 저는 약간 마이웨이가 이런 거 할 때 또 생기더라고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건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있지 모두가 원래는 진짜 배우들을 착실히 잘하는데 이런 거는 더 되게 빠르네 나 좀 빨라 너무 귀엽다 속도가 아주 빨라 왜 그냥 색 보니까 평소에 그림 그리듯이 그냥 재밌어 어떡해 너무 재밌어 뭔가 딱 가운데 기준을 정해놓고 만들어야겠다 웃고 서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래? 좋아 나는 근데 호불호가 확실해가지고 피치 스프레이랑 이걸로 하자 그래 아니 결승전을 뽑아보면 어떡해 뭐했지? 저 이름이? 정답 나그라스? 네? 리셔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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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맞아요 언니 그거 내 결승전이야 내 탑2야 지금 나는 피치 스프레이 나도 피치 스프레이 나도 피치 스프레이 언니 꽃다발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?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? 어 일단 나는 나는 나한테 어울리게 해주시면 너무 좋아 야 너한테 나한테 물어보고 나는 왜? 거의 갱무사고 도움을 도와드릴까? 좋은 말씀이 없으세요? 오늘부터 리셔러스 오늘부터 리셔러스 저 원래 안개꽃 되게 좋아해요 안개꽃죠? 네 파란색? 푸른빛도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 나 저거 하나만 꿔도 될까? 걸어 꿀꺼 참면 자 언니 튤립이 여기 있어 저게 어 라논큘러스 라논큘러스 어떤 거? 이거 튤립이 아닌가? 데이토나 튤립이야? 오 그런 거 같은데 그치? 어 여기 라논큘러스가 뭐였지? 네 아 뭐야? 넘어가는 거야? 내 방은 넘어가지 않아 넷 오늘 하나하나 엄청 신중하게 하는구나 선생님 말 완전 잘 듣는 스타일 FF 저도 원래 FM이에요 여러분 엣지 FM 엣지 FM 엣지 FM 근데 이런 거 할 때 확실히 성향이 좀 나타나네 실례하겠습니다 키를 비켜주시면 요관리 앉아서 좀 차분하게 하는 건가? 엄청나게 큰 꽃이 왜 없지? 하고 봤는데 여기에서 여기 나와 큰 꽃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다 있네 큰 꽃 아니 이거 말고 이렇게 왕방한 거 언니 이거 왕방 이렇게 왕방한 게 언니한테 있구만 아니 근데 봐봐 나 그만큼 그만한 꽃이 없다 너 봐봐 근데 이제 꽃이 어떤 가지인지 갈까? 어지러워 뭘 선물해 줄 때 채령이가 되게 잘 쓰면 되게 기분이 좋다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한테 다른 애들보다 유독 얘한테 그런 게 있어 왜냐하면 너무 잘 보여 내가 이걸 사주면 이게 필요가 없었구나 가 너무 잘 보이고 이게 정말 필요했었구나 가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티가 안되는데 그래서 내가 에어팟 케이스 사준 거 진짜 잘 쓰는 거 1년 내내 잘 쓰는 거 보고 정말 뿌듯했어 이래서 진짜 사람의 경험이 중요한가 봐 채령아 왜?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저도 모르는데 그래 맞아 오늘 알았어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 취미 꺾고자 맞았다 Porque 이게 뭐가 진짜 이렇게 튀어 온 거 같아 여기 다 이렇게 귀엽게 봐줘 그래 안 됐구먼 언니 이름도 생각해놓으세요? 그래 마무리가 되어가니? 그럼 사실 그냥 언제든지 멈추기만 하면 될 것 같아 10분 전에 이 정도면 될까요? 선생님? 앞에 너무 예쁜데요? 그쵸 네 언니 진짜 잘했다 언니 진짜 예쁘다 나 것도 예뻐는데 진짜 예뻐 짜잔 예쁘죠 저의 최애 색깔 이거 막 이렇게 해보면 간지러웠어 이게 한 채령이의 10년 뒤의 모습이에요 다 했습니다 색깔 너무 진짜 봄 같아 너무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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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꽃다발 진짜 예쁘다 진짜? 끝났습니다 우리 애기도 여기 한 번만 올려볼게요 우리 애기도 서있어봐 서있어봐 아 그렇지 배에 멍다있나 커피 한잔 알아봅시다 저는 자몽 티 따뜻하게 주세요 아니요 저는 초콜라떼 따뜻한 걸로 다 드립니다 좋아 가끔 서있어 처음엔 큰 그림을 못 보고 막 하다가 나중 가서 보이더라 큰 그림이 난 처음엔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 아니 그거 자잘한 거 막 껐다가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지언니는 초콜라떼 저는 자몽 티 그 다음에 피칸 휘낭씨 카라멜 피칸 휘낭씨 아 이뻐요 아 빠듯해 빠밤한 거 시키기 잘 자몽이 살아있네 휘낭씨 먹어 안 먹어 난 먹어 원래 이거 손으로 먹어야 돼 내가 진짜 이거의 매력을 몰랐었거든 나 이렇게 촘촘한 빵은 별로 안 좋아해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됐어 여기도 제일 잘 봐 약간 뭔가 더 자연스러운 게 있고 그냥 영화하고 진짜? 이건 내 자연스러운 게 여기 습관성 그렇게 예쁘다 여기 습관성 그렇게 예쁘다 이거 없잖아 귀여워 작품용을 작품을 보면서 정해줘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생각한 건 봄이야 봄 딱 봄 같은 거 없거든 응 화사하고 싱그럽고 따뜻한 봄 잘 어울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나는 오지는 처음이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선물해도 되겠다 진짜 이거 너무 예뻐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뭔가 되게 푸득하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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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됐다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응 첫 번째로 내가 믿어 우와 오늘 저희 둘 다 처음으로 꽃꽂이 해봤어요 너무 뿌듯합니다 저희가 꽃다발을 맨날 받기만 하다가 되게 또 꾸며보니까 퐁 너랑 퐁 저희 예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안녕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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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알아냐 뭐 이완 안녕 이걸로 이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